반호박이 밀크시슬 리페어 선스크림 유해 성분 제로의 발림성 좋은 선크림이에요. 우리 매일 바르는 선크림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예민하고 트러블이 잦은 피부라면 더 제품을 까다롭게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. 유기자차로는 이례적으로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고 유해성분 0%의 저자극 데일리 자차예요. 제형은 75% 이상의 수분 함유로 촉촉한 수분크림 제형인데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. 밀크시슬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 효과에 좋아요. 발림성과 안정성까지 모두 좋은 반호박이 선크림 피부 진정과 회복까지 도와주는 선크림으로 민감한 피부를 지킬 수 있어요.